국무위원장이신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. 쪽으로 재검열하고 여러 가지 가상적인 긴급종황 속에서. 핵 공격으로 신속히 넘어가기 위한 행동질서와. 사격훈련을 국방상 강순남 동지와 전술 핵운용. 사격훈련에 앞서 최종 핵 공격명령 인증 절차와 발사 진행됐습니다. 미사일에는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술탄도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. 전통해상 목표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폭발함으로.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습니다. 국료 화력 습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9분대들의 실전능력이 가치.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고. 통화로운 삶과 미래 사회주의 건설 위협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. 적들의 반공화국 침략책동이 날로 가정되고 있는 오늘의 형세. 국료 방향과 핵 무력의 전쟁 준비에서 나서는 전략적 화업들을. 같이 억제하고 통제 관리할 것이며. 뜻하지 않은 상황이 도래한다. 국료ores güç 국료 언젠가는 국료 국료